오예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어페일 오브 포비아 이번에 세 번째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요 이번에 솔로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뭐가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일단 1번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왔죠 11, 12, 13까지 그리고 14 14 이게 영어가 깨지는 문구는 내가 클리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15, 이번에 16까지 나왔네 13 더 펀룸 어떻게 재밌을까나 시작을 해볼게요 스타트 어딘가 쓰러져 있다 일어나보니 해피버스데이 아 맞아 전에 여기까지 플레이하고 여기 앞에서 딱 멈췄었거든요 생일잔치인데 뭔가 아이들방같이 생겼다 그죠 알록달록하니 그래서 해피버스데이 생일잔치날 타가소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아이들 놀이방 풍선이 반투명이야 유리로 만든거같아 뭐지 뭔가 분위기가 안좋은데 종이가 있어요 뭔가 나타나면 카메라로 찍으래 이거 이거 찍으라는 얘긴가 어 여기도 종이가 있네 별 별 세개를 모으라고 하는거 같아요 소리가 소리가 너무 무서워 파란 문이 있다 뭔가 아이그림이 있는데 행복해보이지 않고 슬퍼보여 어 뭔소리야 뭐 이상한소리가 별이다 아 이거 세개를 모으는게 아니고 키라는 얘기같아 일단 이 별 세개를 찾아야될거같아 재밌게 놀았어요 노란머리에요 파란다리 빨간팔 형형색싹 알록달록하네 별이 입구에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안보이는데 올라가볼까 이런데 위에다가 두지 않았을까 시큐티 브릿지에 나오는 타가사가 좀 비슷하다 오 여기있다 오케이 자 두개 별 스위치 하나 더 필요할거 같은데 아 저기 보였다 찾았다 저기 어떻게 들어가지 일단 일로는 못들어가는거 같은데 또 입구가 없는데 어딘가 열어되나봐 잠깐만 여기도 있네 뭐야 세개 넘는데 아 일로 아래로 앉아서 됐다 나이스 다 꼈다 그럼 나가면 되는건가 이제 아 여기서는 안나가지는데 들어올수는 있는데 나갈수는 없는거야 아 일로 아 일로 겨우 들어가게 만들어놨네 자 이제 출구를 찾으면 될거같은데 일단 별 세개 누르라고 했는데 별 세개는 눌렀거든요 별 세개 말고 하나가 더있나 아 여기 위에 있구나 여기로 어떻게 올라가야될까 책상으로 막아놨는데 아 여기서 들어가는구나 요렇게 그러면 저기 마지막 그러면 별이 세개가 아니네 네개네요 저기 별 또 생겼다 아 별을 누르면 생기는구나 하나씩 저기있죠 별 어 뭔가 열리는 소리가 났는거 같기도 했는데 아 저기 열렸다 그죠 열렸어 저기 오케이 오케이 아까 여기 닫혀있었거든 아 이제 이거 하는건가 보다 사진 이제 이걸 찍는건가 본데 사람이 아이를 생각하고 있어 인형을 찾아야 되는데 오 아 진짜 깜짝 놀랬다 와 신장박이 걸릴 뻔했다 방금 뭐야 방금 아 저기있다 내가 그 제가 그 못봤나봐 오오 오면 안되는거야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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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 안가는데 그거야 있어 있어 어 쟤 어떻게 해야돼 이거요 아니 상관없어 내리면 어 내리면 없어 있잖아 카메라 보니깐 있잖아 이렇게 가야되나 여기 응 잠시만요 쟤는 무조건 따라오는거야 무조건 따라오는거기 때문에 거리를 둬야돼 일단 뛰어 여기가 생겼어 나타났어 나타났어 뒤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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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온다 따라온다 우와 와 되게 넓다 여기 오마이 모데디도 있네 어우 오면 멈추는거고 내가 달려가면 따라오는거 같아 그러면서 인형을 찾아야되는거지 요렇게 봐야되는거야 그리고 내가 보람보려면 온다고 안오네 이따 일로갔다 귀여워 귀여워 인형의 위치를 알아야되는데 지금 확실한 인형의 위치가 랜덤인지 아니면 고정인지는 모르겠어요 난 찾아봐야될거같은데 아따 뭔가 이해가 알려주지 않을까 이 그림이 그림데로 가면 막히네 그림데로 가면 오 마이 오 마이 뭐야 막 떨어지는 길이잖아 나가야되는데 못 나가잖아 헉 살았다 살았다 나가나가나가 여기 인형 없는거같아 근데 어디로 가야되 나가는거같아 나도그 생겨가지고 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뭐 이러한 곳에 TRUE 다시 해. 이 인형 하나 좀 더 줘야하는 거 아니야? 1醛도 없다고? 이게 인형이.. 소리가 좀 멀리 들리는데 내 옆에서 나타노 어? 어? 못 보던게다. 뭐야? 부서졌는데? 인테리어 안되어있는데? 어두워. 그냥 어두운데? 길이 있긴 한가? 어? 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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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어?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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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오케이. 오 마이. 오 마이. 여기 문이 안 열리거든. 뚜뚜뚜뚜.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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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뚜.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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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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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인형. 뭐야. 세끼리 있네? 인형. 인형 없어. 어디? 어? 여기 또 세끼 있나? 아니네. 무시케만 들어왔어. 뭔가 있을 것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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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 이따 이따. 어? 한 단계 더 왔어. 한 단계 더 왔어. 두 개 찾았거든 이제? 이것도 다섯 갠가? 아? 아? 어? 다 막혔잖아. 아. 여기도 막혔네. 어? 짱이 있어. 오우. 안가던 길 쪽에 뭔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인형 두개 찾았고 여기 있을 것 같다 없네 인형 한개만 오 마이 뭐야 여기 뒤집어졌어 뒤집어졌는데 인형은 없어 뒤집어진 인형이랑 하나 좀 던주세요 어떻게나봐 바깥에 있는거지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어 있다 다 찾은 것 같은데 세개 더 있어야 되나 일단 메인 파티홀로 한번 가볼까요 더 찾아야되나 아 처음에 아까 봤던 큰 파티장 문이 열렸는데? 오케이 클리어 응? 이거 어디갔어 이거 들어온건가? 쪽지 뭔가를 수리해야 문이 열린다는 것 같은데 이거 끊고 조이고 드라이버로 아니 이스케이프 노이스케이프 굉장히 넓은데 또 있어 뭔가? 괴물이 나타나서 3X? 0X? 0이면 죽고 3이면 그래도 죽어 이래도 저래도 죽는 그런 괴물이 된다는 것 같은데 어? 화살표가 있다 어? 여기서 뭘 하는거지? 어? 이쪽 화살표 화살표 아 레버가 있어 알람? 레버 3개를 작동해라 이거군 그러면 저 레버를 작동하게 하려면 어? 뭐야 알람 불러 알람 알람 울렸을 때? 어? 괴물한테 한 대 맞은 다음에? 어? 괴물한테 한 대 맞은 다음에? 어쩌라고 괴물이 어떤 원리로 나오는지 모르겠네 방마다 뭔가 있나 본데? 아이템이? 만들면 이유가 있겠지 뭔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있게 생겼어 있을거야 있어 있어야 돼 아 뭐 이렇게 넓어 뭐가 이렇게 넓어 끝도 없어 엑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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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계속 똑같은거 아니야? 똑같은거 아니야? 출구구 출구인데 막혔어 의자만 두고 뭐 출구야 뭔가 문이 보인다 어? 뭐야 너는 이거 왔다고 너? 어? 왔는데 뭐 아 카메라 나도 있거든? 뭔데? 응? 클라밍? 오! 벽 뒤에 숨어있다가 들어오는구나 쟤 열린거는 내가 왔던데니까 패스하고 방이 많은데 응 찾았어, 아이템. 아, 넘어갈 수 있구나. 아, 쟤를 아예 보면 안 되는 건데. 꼭 방에 들어가 있다가 나올 때 덮치네. 컨셉인가 본데? 어, 있다. 찾았다. 나이스, 드라이버. 드라이버 절단하게 찾았어. 이거 뭐야, 이래? 왜? 왜 움직여? 뭐야, 이거? 이봐, 이봐, 이봐. 혼자 공중등이 떠있더니, 얇은 다리로 떠있더니 움직이네? 아, 일단 알람을 좀 꺼야 될 것 같은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 있다, 있다, 있다. 오, 지나갔어, 방금 지나갔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열었어. 뜨놔. 어? 어, 이제 저렴하다, 이제. 어? 어? 어느 거는 키니까 어느 거는 올리고 그러네? 다 뜨놔. 모르겠다. 어,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 인풋? CMD는 Y? 대번자 Y? CMD는 Y? 어? 오레이아이! 켜졌으면 죽는구나? 설마 나 아이템 다시 구워야 되는 거? 아니지? 이게 뭐하지? 어? 뭐 열리는 소리 났어. 근데 이거 아내업서 좋아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켜져 재석정해야 되나? 아, 나 목숨 죽은 거야, 그냥. 켜져 재석정하면 안 된다는 거. 어? 보면 안 되는 거였어. 오케이. 고꾸럼쟁이였구나. 자, 알람 끄고. 알람 부터. 알람 부터. 알람 부터. 알람 부터. 그럼 난 목숨은 하나 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열려있을 거야. 그 문이 어딘가? 아까 내가 막 돌다가 엘시트 찾은 적이 있거든? 여긴 아니고. 뭔가 엘시트라고 써있는데. 어, 여기. 여기가 여기서 어딘가 나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안 가봤던데, 나 여기. 화살표. 나이스. 탈출. 오마이. 어디 타고 탈출한 거야? 괴물 따라오는데? 뭐야, 이거 물 새는데? 아. 땜질해야 돼, 여기서? 오케이, 말았어. 오마이. 야. 뭐, 그런 속도로 나를 따라오겠니,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자꾸 빵구가 나지, 이거. 모트가? 어? 모터도 고장나네, 이거. 큰일 났네. 오마이. 오마이. 오오오오오오오. 자꾸 배버렸어. 나왔어. 여, 계속 빵구나고, 이거. 아 이거 도대체 어디 사냐 이거 이런 모터가 다 있어 전낙감도 아니고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아 다행이다 그쵸? 모터가 부서지면 안 돼 모터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와 많이 멀어졌어 이제 얼마나 가야 되지 헐 두 군데 빵꾸 났네 오 마이 엔진 고장 안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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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컵 컵 그치 육지가 보이긴 하다 지울어지는데 배가 오 많이 떨어졌다 옛날 백룸이라고 안쪽만 있다가 바깥에 나오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오 마이 기분이 좋은 것도 한 순간이네 언제 도착해 이 육지는 오 점프하니까 뒤로 밀린다 이봐 잠잠 떨어지겠네 나이스 물속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나지 결국에 고장 어이 오 마이 뭐야 백룸은 백룸인데 무슨 기름칠을 이렇게 해놨어 백룸에 화살표가 일로 되어있는가 너무 어던데 그냥 까만데 흠 너무 흐르시가 미쳤긴 까말네 일로 가라는 얘기는 이쪽에 길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 후레시 끼는 켠 거야 지금 아 내가 이거 카메라 끼고 있었구나 아 천장 전기 전기 다마가 떨어졌네 올라가 화살표가 위쪽으로 되어있는데 노이 스케이브 지금까지 내가 탈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노이 스케이브 그 와중에 코드에서는 하얗게 붙어있네 으흐흐흑 뭐야 여기 인자가 있어 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나 보다 여기서 사라졌는데 총장에서 위기가가 생겨 이거 뭐지 벽기둥이 하나 떠서있네 뭔가 크리쳐는 없는 것 같은데 품이 있다 뭔가 있겠다 만들러 가자 여기로 뭔가 쭉 끌고 갔어 여기로 가지네? 뭔가? 까만데 가지네? 어둡기만 한데 부딪히면 통과되는 길이 있어 이것 봐 어? This way? 이쪽 어딘가 본데? 어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가 있다는 건 근제 탈출구가 있다는 얘기겠지? 뭐야 대형 콘덴서가 떨어져 있네 콘덴서가 왜 대형이야? 이거 조그마잖아 근데 대형이야 이거 뭐지? 응? 어? 뭐지? 뒤집어졌어 천장이 닿는데 카메라를 봐야되나? 카메라 켜면 안보이던 길이 보이나? 구석구석 잘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 화살표 저기 뭔가 있나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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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있네? 크리처 있어 오 마이 크리처가 있네 치란다 치란다 오 마이 갓 크리처 있어 크리처 있어 응? 화살표가 3개나 있어 키 키 키 키 키 열 세 찾아야 되겠네 아무도 없는데 아이고 걸어주는게 없는데 애봐를 가려야되는 길은 다 막혀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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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소파가 있어! 찾았다! 찾았다! 와! 여깄네! 뭐야 아직도 탈출 못한거야? 서비가 안되긴다 나이스 여기까지군요 이번 13부터 16까지 업데이트가 최신 업데이트고 다음에 추억 업데이트 되면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록스 백놈 어페이로 퍼비아였구요 블레이드 위바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랩 they go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